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 여러분! 오늘 제가 만나요! 스팸, 프리드 치킨, 그리고 몬소리라 고인도 뺨치즈 소스와 한국건라구 소스 오늘 저는 뺨고 Ronsorilla, 뺨고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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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고드 뺨고드, 뺨고드 뺨고드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저는 뱅뱅을 먹으면 더 맛있지만 뱅뱅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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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뱅 뱅뱅 뱅 뱅 뱅 뱅 뱅 ATA 뱅 뱅 뱅 뱅 뱅 뱅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골고루 너무 맛있다. 아삭아삭 입에서 끓인다 온갖 그니까 맛있게 먹고 싶어서 겨울을 먹는데 옴나는 고추냉이 하나만 넣어주네요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고추장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 같아요 고추장은 더 맛있게 먹어서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